잘 살아봅시다 예야 자기 생각대로 내지 않는 법이란다 그랬어?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? 김강이 마무리는 뒷정리거든요 얘들아 뭐하냐 안 잡아먹지 아 다음날까지 선이 섹시해 그런 남자를 만들어주지 뚠땅뚠땅뚠땅뚠땅뚠땅 뒤집어지는 김장처럼 맞아 저렴한 인테비를 보시고 봄담 김치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님당 안녕하세요 김장 담그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새끼야 그거 내 아이디어잖아 배로가 이스법인데? 없지 비마트로 시킬 거예요 내가 어쩐지 이집 올 때 담그고 너무 후회된다고 이미 온 거 어떡해 그럼 이걸로 이걸로 김장 안돼 안돼 김치 훔치러 왔어요 시발 김부름 시킨 거 잘 사오셨나요? 이거 뭐야 이거 백김치 담그냐고 누가 이렇게 흰색 장갑을 하냐고 빨간 장갑 사야지 니가 천원짜리 사오려면 시발 나 이거 처음 사봐 나도 오쌈 김치를 싸봅시다 김 잠자자잠자잠자 엄마 오쌈 김치 어떻게 해? 물을 살짝 끓여가지고 어 소금을 넣으면 녹을까 아이가 아 소금을 녹이라고? 배추에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그래 그래 소금을 왜 끓이는 거야? 몰라 엄마 나 이제 곧 있으면 서른인데 한마디 해줘 난 한 달 남았네 술 좀 들으라 990원 정말 싸네 다 사면 될 거 같은데? 뭘 다 사? 손질하기 귀찮은데? 씻으면 안 돼? 그렇게 할 거면 사쳐먹으라고 김치를 똑같아 그냥 가시 그냥 가시 있어? 물론 기발념 나 그냥 가시냐고 물어봐 그게 가시야? 이거 아우기인데? 아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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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뭐하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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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스킨케어 할 때 명상이에요 아우 지랄병을 지랄병을 오늘도 엘레건트함을 잊지 말자 응 순임당 자 이모 네 배추 쩔여야 되거든요 손부터 씻어요 지금 저희는 매우 지쳐있는 상태예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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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 어차피 뭐 제조공장에서 한번 씻었겠지 센스 신고 시켰는데 괜찮아 괜찮아 애들 모를까 씻자 어떻게 씻어 몰라 갑니다 저 동료 좀 불러봐라 나 살짝 쏠렸네 이거 소금물이야 뜨거운 물이잖아 왜 뜨거운 물은 어떡해 별로 안 뜨거워 눈치 뜨게 써야지 오케이 맛소금 조금 넣을까 그것도 비디오를 볼 수 있어 맛소금 조금 넣자 맛소금도 소금이니까 자림배추가 완성됐습니다 뭐 씻을 준비를 하네 바오밥이다 바오밥 우리 되게 다정하다 야 이모아 감자 튀기마라 뭐 이모아 뭐 씻고자 설탕을 네 숟가락 바라잇 하나 둘 셋 넷 구도 지금 흐물흐물해졌어 벌써?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달기풀린 고추 이모아 뭐야 나 음식을 그대로 올리면 어떡해 또라이 같으냐 나 사랑하지 않았냐 나 내 pieri 제volOY 탱구 달래 오 스쯓 deleg기 아 좀 닦아줘. 그냥 카메라를 끌고 닦지에. 응 순임당. 명자야. 알았어. 여기 고장 났어. 저 반대편이야. 아이씨. 이쪽에 박정. 헹궈진다. 아우 이 노랑이 같은 년아. 우선 물김치죠 저희. 남대하지? 이게 맛집니다. 어때? 여기에 국가 비벼. 김치 느낌 난다야. 이거 먹어봐도 돼? 맛있을 것 같아. 아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? 먹을래? 어. 돌이킬 수 없어. 방금 주리가 입에 넣었다 뺀 거 같은데. 맛있어 맛있어. 바쁘면 안 돼. 바쁘면. 괜찮지? 어 생강 씨발. 씨발 생강 먹었어. 김치. 거기에 집중 좀 하고 있어봐. 그리스윙가 뭐지겠대? 여기 명자 지금 촉감놀이 하는데? 근데 김치 안 짰어? 어. 괜찮은데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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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릴 거야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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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가 좀 부족했다니까? 하하하하 고추 빱니다. 살짝 위에 뿌려 이렇게. 맛있어 보인다. 어. 연상이 됐습니다. 하하하하 오늘 이 김치의 이름은 있나요? 보리치고 저리치고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김장 끝나가지고요. 뒷정리 할 겁니다. 원래 김장의 마무리는 뒷정리거든요. 얘들아! 하하하하 말이 너무 많아. 김치. 너는 한 시간 후 뱃속에 간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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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시원 김치. 응 순임당. 수육 다짓는다. 수유. 심평하기 어렵죠? 괜찮지 김치? 잘됐어. 오하하 해라야 김장김치 꺼내와라. 망강강강강강. 그래. 김장김치 한 번 먹어보자. 독절이야? 오쌈 김치거든요. 오쌈 어디있어? 여기 있네 여기. 오 너무 맛있겠다. 생각보다 해당 거지. 응. 과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 결과는 맛있으면 되거든. 저는 유튜브에 상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브이로그로 확인하세요 내 귀지같은 견뎌봐 나 진짜 배 아픔 또 슬쩍 보고 어제 야식이면 놔두고 만약에 김치잖아 눈 뒤졌어 나의 밀어 진짜 한 번만 안 믿어 어제 그 김장 믿다가 제가 오늘 화장실에 7번 왔어 나는 뭐 정한 눈 너 괜찮아? 나는 뭐 했지 짠 것 같아 얼굴 노래진거 봐 똥똥 올랐어 똥똥 똥똥 올랐다 나 손 참고 있어 손 손 시껍해 아 빨리 빨리 명治 좀 더 감상해 자 서로는 둘이 좋은데 정말 제가 술을 좀 더 났어? 뽁뽁이 아보케 너 egent? 계배 변패트에다가 데다가 위스키를 많이 취했네. 우리가 떡볶이 먹자. 빠지 입어, 시발 새끼야! 시발. 한 번 먹고 꼬치 알았어, 오매화까해. 오매화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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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매화까. 주무시려고 하시나봐요. 이게 뭐야 그거? 아 포골이 방지? 불 끄고 문 좀 닫아줘 조겨 끝없는 방황길 조겨 지친 내 모습 조겨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